인문학의 책 가운데 호모데우스 사피엔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유발하라리라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의 책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봤을 때 5천만 부가 팔렸고요. 또 몇십 언어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만 5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가져왔던 책이죠. 이 책의 저자는 이미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잘 생각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아주 단순한 글인데 마음속에 오래 남게 합니다. 아마 이유는 코로나19를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 20년 동안 천천히 진행되어오던 일을 단 몇 개월 만에 현실화 시킨 것이 코로나19입니다. 방향은 비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속도가 비정상적이었어요. 마치 느긋하게 스키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내리막길로 달려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과 새로운 일상에 진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리부팅이 아니라 이거는 리셋을 눌러야 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운영체제와 CPU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2023년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가 되었지만 여러분 작년에 내가 했던 것을 고스란히 다시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겁니다. 자꾸 옛날 10년 전,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누렸던 것을 가지고 오늘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아닌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시대를 분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변하는 것만큼 참 중요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어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대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성경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에 갇히게 되어 있고 관리에 갇히게 되어 있고 과거에 했던 것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보라 역전하리라의 2사에서 43장의 첫 말이 새일을 행하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 안 해보세요? 분명히 며칠 전이 작년인데 이제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해에 새일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옛날식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읽어내는 안목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대를 아는 안목과 분별력 있는 행동이 우리에게는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가 변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사람을 늘 세웠습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열한기하 열한기상 이제 역대상에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며 그러면 시대가 변할 때마다 구약성경에 보면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이 하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시고 다시 또 다른 왕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의 유출 안목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 가운데 정말 눈에 띄우는 한 인물 한 자손이 나오는 그게 바로 이사갈의 자손입니다. 이사갈의 자손들은 사올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로 전활될 때 열두 집화 지원자들 중에 한 집화입니다. 당시 사올의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로 되는 이 시기에 곧 한 나라의 왕이 바뀌는 엄청난 혼란기이자 대격변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모르는 데에서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이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정말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에 한 왕 그 한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셌습니까? 무슨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다 따라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놈이에요.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의 모든 열두 집화는 다윗께 함께할 용사와 군대를 파송하는 격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이들이 바로 이사갈 집화가 파송한 200명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땅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니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어요. 여기 주목할 시선은 바로 시세를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영어성경에 Man that had understanding of the times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 시대를 읽고 이 시대에 맞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집화의 경우 최소 수천 명 많게는 5만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 다윗을 지지하는데 이사갈 집화는 시대를 읽는 능력과 마땅히 자기가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200명만 보냅니다. 그런데 200명이 수천 명 수만 명보다 더 세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고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200명이 더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200명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의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자부심이 아니라 그래도 훈련받은 분들이 목사라 누가 무슨 지시를 하지 않아도 목장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며 사역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떻게 섬교해야 되는지를 기본으로 아마 60%는 다 알고 있는 교회라고 믿기에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수정교회가 훈련받은 장교들이 많다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장교로 훈련받는 사람이 11명이 있어요. 설교 안 하고 난 훈련만 했으면 좋겠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시대를 읽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200명은 수천명 수만명 만큼의 의미가 있어요. 사울의 나라가 끝이 나고 왕조가 바뀌는 엄청난 전환기의 하나님은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새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무척 중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제 오늘 이거로서도 코로나에게 끝날 겁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늘 주부 오면 수요의 배가 꽉 찼어요. 수요의 배 칸이 비어있었어요. 1년 반 동안 난 그게 항상 무거운 짐이었어요. 주부를 열어보면 거기에 비어있는 이 칸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찌 할까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또 바이러스가 있으네라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냥 묻어 가야 되는 삶에 이게 새로운 놈이에요. 코로나 없앨 수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는 이싸간의 자손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뜨겁게 기도해도 시대를 분별할 안목이 없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능통한 만큼 시대의 안목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시대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여러분 성경 읽어도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거 아세요? 엄청난 가짜 뉴스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진리를 선포하는 유튜버가 아닌데 거기에 홀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 신념이든 신앙이든 시대적 분별력과 사회적 예의와 인간적 배려를 잃어버리면 빈대 때문에 초가삼간에 불지는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가리 아들 200명을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은 이 뉴노멀의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고 준비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좋아하시나요? 요새 많은 분들이 축구를 더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축구도 재밌지만 이 미국의 농구 경기가 참 스릴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1점 차이로 지고 이기는 거예요. 물론 축구도 그런 게 있겠지만 이 농구 경기에서는 여기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버저비터가 있습니다. 버저비터라는 말인데 이게 경기 종료를 알리는 경복입니다. 뺑 하면 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뺑 소리 날 때 마지막 공을 가지고 있는 이 팀에서 그냥 확 집어 던집니다. 농구 때를 향해. 그런데 그게 소리 나면서 그게 공이 쏙 들어가네.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역전의 경기를 한 거예요. 가끔 말이에요 그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경기를 이렇게 모아서 보여주는 스포츠 센터 보면 말이에요 그런 게임들을 보여줍니다. 고등학교에서도요 에이 모르겠다 집어 던졌는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역전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관중들이 난리 납니다. 자리에 있으나 막 점프하고 말이죠 소위 광란의 시간이 됩니다. 가장 짜릿한 승리가 있다면 이게 역전인 이 극적인 역전승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역전승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역전됐어 역전됐어 언제죠? 여자 배구 선수하고 터키하고 했나요? 완전 지금 막 여자 선수가 지금 지고 있어 그런데 역전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르죠 내가 얘기해 주면 알아 스포츠를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성경만 알아 그쵸? 그게 버저비로예요 역전 그렇게 역전승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 차질하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역전승 인생이 됩니다. 목동이었던 아버지와 형들이 제 어린아이 막내 추급했던 그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역전승 이 그 얘기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사사가 되어 역전승 인생을 삽니다. 포로로 꼴려갔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여러분 총리가 되는 역전이 있습니다. 거지였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메 품에 안기는 역전승 을 맛봅니다. 시골 갈릴리 호수과에서 고기 잡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부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삼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그들은 역전승 의 주인공 이 됩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바울로 변하면서 전도자로 사는데 바로 역시 역전승 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곳을 읽었어요. 저희가 표호로 우리가 선언한 보라 역전 하리라의 말씀이 2사에서 43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려니 이게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해를 행할 텐데 내가 내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은 너희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 하라가 아니라 이건 알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여러분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막에서 무슨 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막을 40년 다니면서 하나님은 그 물줄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다니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입고 나온 옷과 그들이 신고 나온 샌들이 하나도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택한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앞에 길이 막히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라도 우리에게 주실 그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앞에 너무너무 어두워요. 여러분이 문제 앞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거워요. 혼란해요. 생각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 역시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일 무엇으로 경험했습니까? 지난해도 아파서 암수술을 하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기 앉아 계세요.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수정교의 얘기라고요. 치료하신 것만 얘기하나요? 아니요.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맨 처음 미국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때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고백이 과거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형이 돼야 되고 미래형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라고 저는 몇 주 전부터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솔직히 몇 주 전부터 묵상했어요. 새해 여러분에게 이 보라 역전드리라는 말씀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집사 7명을 선택해서 뽑습니다. 세웁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제사역을 하게 하고 사람을 돕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집사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내 돈 빼서 다른 사람 도와주는 일이 집사예요. 집사 그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도 있었어요. 스테반 집사가 전도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큰 기적과 표적들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유대교인들이 아주 안 좋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 번은 성전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스테반이 가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매수하여 이 스테반을 신성모독했다고 법정에 고소합니다. 법정에 고소되어서 법정에 나간 스테반이 또다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세례요한이 왔고 그 세례요한을 당신들이 죽였고 그 예수님을 유대교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얘기했더니 또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는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테반의 초대교회 순교회 사건입니다.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확 뒤집힙니다. 큰일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흩어졌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열심히 일하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바로 이러한 스테반이 죽음을 경험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 한 명이 나오죠. 그게 청년 사올이에요. 사올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사올은 스테반 집사가 도레마저 죽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나는 올바른 자고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사올은 유대교에 대한 남단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올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순간들과 마음의 중심에 품은 열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영광으로 올려드려지는 진리 안에서의 열심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지금 이 기준으로 사람을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고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성경이 말하는 삶을 치열하게 사는 것 구지하는 것 등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추구해야 할 열심입니다. 다만 나의 경건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이것은 경건에 대한 잘못된 열심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리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도발에 그랬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로 죽였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는 죽지 않아요. 진리는 항상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살리느냐 죽이느냐 내 열심이 이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두 번째 기준은 누가 드러나느냐 입니다. 내 열심을 통해 자기 만족이나 나의 공로와 의의가 드러나면 또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열심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온전한 목적은 내가 오늘 하는 열심은 내가 오늘 하는 기도는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섬김은 딱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사울과 유대교인들은 스테반의 죽음을 승리로 받아들였어요. 이제 됐다라는 겁니다. 야, 쟤 없앴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 예수를 믿는 자들 그 공동체인 교회를 없애고자 합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없애려 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공산주의가 교회를 제일 먼저 없앴어요.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장악하면 누구를 제일 먼저 핍박할까요? 나 우리 교회 일본 강정기 때는 말이죠. 우리 교단은 성결을 강조했던 교단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했던 교단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게 했어요. 장로가 감리교는요. 미국의 교단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함부로 못했는데 우리는 한국에서 자생한 교단을 보니까 제일 먼저 문 닫았어요. 제일 싫어해요. 교회를.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한 반대 얘기하면 잡혀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재판가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텍사스에. 내가 politically correct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열심을 베푸고 있는 열심으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 사건을 큰 박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박해 때문에 많은 교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사올의 집요함은 여기에서 드러나잖아요. 사올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더 이상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이 속한 교회를 없애고 그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는 거의 씨가 말랐어요. 엄청난 부흥을 이끌어냈던 초대교회는 전례 없는 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고 나뉘었고 남아있던 그리스도인은 남녀 할 것 없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보금은 능력이 있어요. 부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보금은 퍼져야 하는데 지금은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보금은 기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이라 하는데 눈앞에 슬픔이 가득해요. 보금은 생맥이라 하는데 오히려 보금은 죽음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보금이 선포될 방법도 없어요. 보금을 선포할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보금에 여러분 소망이 있어 보이나요? 희망이 있어 보입니까? 여기까지 보면 아니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권능 있고 그렇게 정말 본이 되었던 스테반 집사가 하나님이 그를 왜 보호하지 못했을까? 왜 돌에 맞아 죽게 했을까? 그런 생각에 예수 그리스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의문이 있지는 않았을까?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야? 이게 웬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아세요? 교회에는 보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보금에는 능력이 있었고 풍성함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역적극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보금은 습금 가운데서 피어납니다. 보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합이에요. 백합합은 부활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여러분 가시밭에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 가시가 모든 걸 찌르는데 무슨 생명을 갖고 태어나기 그러나 가시밭의 백합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은 다시 역전을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라 역전들이라예요. 근데 역전은 내가 만들 수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은 내가 부흥시키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 땅 전역과 사마리아에 다 퍼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있던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기가 나가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전해야 돼요. 아세요? 그게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 예루살렘만 있었던 부흥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데 성경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였던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퍼지게 된 것은 오늘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 믿는 사람이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일본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외국, 유럽 사람들도 앙숙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프랑스와 영국 영국과 아일랜드 그 나라를 돌아다녀보면요. 난 안 돌아가 봤는데 유튜브로 여행을 해봤어요. 거기 보면 참 그 역사의 아픔들이 있어요. 아픔들 그래서 아픔을 주었던 아르메니아와 터키와의 앙숙 다 있어요. 나라들마다 거기만큼은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저 니네 외에 가서는 내가 싫다고 도망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가장 앤 리스트 전하고 싶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흩어졌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 집사는 스테반 집사하고 함께 세워진 집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리스를 전파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8,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말뿐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가진 능력을 직접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나왔다라는 건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 간 게 아니었어요. 복음이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전수원 집사님이 안수입사님이 어디 가셨어? 거기 계신구나. 언제죠? 이번 주에 전화가 오셨나? 전화하셨나요? 전화하셨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 암수술을 하지 6개월 약을 드셔야 되는데 6개월 동안 3개월치가 이제 곧 다음 주까지래요. 지난주 갔는데 또 누구예요? 선생님이 6개월 채워서 먹어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송구영 씨에 그때 기도받고 이제 6개월 안 먹어도 된대요. 3개월만 먹으면 끝난대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에요.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에요. 그랬더니 8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성에는 기쁨이 넘쳤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임한 곳에 기쁨이 넘쳤어요. 지금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다 흩어져가지고 정말 죽을 쌍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요. 다시 생명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흩어졌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도망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박해당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능력을 잃고 흩어져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 나누었던 교회가 그곳에 다시 뭉치고 부응합니다. 슬픔이 가득했던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옥에 갇힌 줄 알았던 복음이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음을 당하고 죽어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곳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대역전극을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역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전극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박해 이후에도 역사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는 흩어졌고 슬픔을 경험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진리는 그럴수록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부흥돼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으로부터 역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역전승 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역전에 대한 복선들을 곳곳에 숨겨 두신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복선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창세진부터 깔아두신 복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전의 대명수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자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크리스토세요. 마실 수 없는 물에 예수 크리스토가 임하면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갈 수 없는 길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재작년인가 어느 교회를 봤더니 그런 표를 내놨더라고요. 길을 만드는 사람 영어로 패스 파인더입니다. 니싼 패스 파인더가 아니고 길을 만드는 사람 누가 우리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를 통해 가만히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참 드라마틱한 상황을 하나님이 조성하세요. 답이 없어. 그럴 싶을 때 그 상황을 더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해지는 것을 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홍의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렸나요? 홍의 앞에 갖다 놓게 하나님이 길을 잃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의 앞에서 우리 다 죽었다. 근데 그게 우리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으라고 거기다 두신 거 아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경험하라고 두신 거예요. 난 그 하나님을 믿고 싶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 걸어갔대. 누가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역전과 우리의 역전의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다짐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분이 그의 자리를 뒤로 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린 이걸 너무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지 생각 안 하는데 배고픔을 느끼며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해야 했습니다. 졸립고 피곤하면 그것을 느꼈어요. 잠을 자야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전주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피곤을 느낀다 잠을 자야 한다 배고픔을 한다 춥다 아프다라는 걸 느낀다고요? 여러분 이 자체가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아무도 거듭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오히려 그를 모욕할 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반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절망합니다. 실망했을 겁니다.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감추인 비밀을 모든 세상 가운데 알리십니다. 무엇이죠? 사울 뒤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은 승천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신 자는 역전극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이 날 때마다 I 쌍쇼 다지 마시고 영어로 I S자 하지 마시고 F자 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불안정한 분 계세요? 예수님 여러분이 잠이 안 와서 약을 드셔야 잠을 자야 하는 분도 약 드시고 예수님 좀 하세요. 예수님 욱손 얘기할까요? 제가 어떠신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내가 나가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애기들이 웃습니다. 막 웃어요. 왜 웃냐고 그랬더니 방금 전에 코 걸었다고 그다음부터 내가 말을 못해요. 너무 창피해. 미안해. 예수님 이게 비밀이에요. 천국의 천사들도 몰랐던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소망이 없으며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있을 때 이 비밀이 풀리고 대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카드를 받으면서 읽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대역전을 보여주세요. 역전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기도하겠어요? 에베소 3장 9절에 영혼부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률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정하였으나 감추어졌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밝혀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복선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역전극으로 말미암 우리는 죄사암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또 역사적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오히려 더 부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대역전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소망과 희망이 땅에 속하지 않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가득 채워질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다둘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복음을 내 안에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밟는 땅마다 그 복음을 전하여 거기서 부응을 경험하고 살아남을 경험하고 진리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며 이 역전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내가 좋은 일을 원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 전혀 없던 큰 어려움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라는 일도 있을 겁니다. 왜 내 사업점과 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그러나 본문에서 교회가 흩어지듯 우리의 마음이 조각조각 찢어져서 혹은 우리의 믿음이 찢어져서 흩어질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보금이 우리 가운데 역시 살아 역사할 수 있음을 나를 통하여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대어 내 백성 나의 택한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내 백성 나의 택한자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암흑의 나로하여금 마시게 하신다. 길을 여신다. 그러므로 세 가지 여러분 사무총회 여러분에게 나눴던 세 가지 부탁드립니다. 초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어느 때보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면 안정적으로 살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그때 가졌던 여러분의 마음 이미 처음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나 그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린 자녀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가운데 그 초심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 그 전에 그런 직분 받기 전에 내가 초신자로 아니면 이민 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집사를 임명받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여러분 그때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뉴 노멀에 맞는 새로운 런처가 필요해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뉴 아플리케이션이 더 와 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전화 가지고 오늘의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씁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네 전화로는 안 돼. 여러분 아무리 한 5, 6년 전에 핸드폰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오늘 새로 다운로드 받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잖아요. 얘가 얘기해줘요. 너 이거 불가능한 거야. 그때 뭐 해야 돼요? 전화를 바꿔야 돼요. 뉴 아플리케이션이 작동되는 것.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분명히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미스바 광려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마가 다락방에 모일 때 다시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모일 때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흩어쩌던 사람이 다시 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흩으셨습니까? 흩어쩐 자를 다시 70년, 80년 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모이게 하세요. 모여서 뭐 했어요? 회개합니다.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초심을 가지고 목사인 저도 15년 전에 단임 목회에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몸은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시 시작합니다. 성도인들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주의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